안녕하세요. 오늘 영웅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영상의 6번째 책을 해보십시에요. 挑衣服 挑衣服 挑이라고 하면 고르다 라는 뜻이에요. 옷 고르기 옷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입고 싶어? 영적해보세요. What do you want to wear? What do you wanna wear? What do you want to wear? 중국어로요? 너 무슨 옷 입고 싶어? 이런 말이죠 입다 라는 동사에요 동사는 제가 이렇게 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도 삼성, 샹도 삼성이니까 이성 삼성으로 바뀌어서 너 무슨 옷 입고 싶어? 입고 싶은 거 골라봐 영적해보세요 중국어로요 한 벌의 옷 이즰 이즈 할 때 그 지엔이에요 우리나라말에도 양사가 있잖아요 연필 한자루, 옷 한 벌, 어떤 명사를 셀 때 명사 앞에 놓이는 이런 것들을 양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즈 이즈 하면 한 벌의 옷 그래서 태오 이즈 한 벌 골라봐 어떤 옷? 니 샹 추언더 니 샹 추언더 이즈가 생략된 거겠죠 그래서 태오 이즈 니 샹 추언더바 입고 싶은 옷 골라봐 오늘은 치마 입고 싶어요 영적해보세요 I want to wear a scar today I want to wear a scar today I want to wear a scar today 중국어로요 진리엔 워샹 추언드 진리엔 워샹 추언드 워 삼성, 샹 삼성이라서 워샹 이성 삼성으로 읽었어요 오늘은 진리엔 이라고 하죠 나는 샹, 뭐뭐 하고 싶다 촌, 샹촌, 입고 싶다 쥔즈, 쥔즈라고 하면 치마예요 그래서 옷에 관련된 단어들을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살펴볼게요 치마, 쥔즈, 쥔즈, 쥔즈 체육복, 똑같아요 우리말이랑 우리는 이렇게 거저얹는 한자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하면 유럽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러울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라틴어니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외울 때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우리는 중국어랑 일본어를 할 때 같은 한자를 쓰고 발음만 다르기 때문에 거저얹는 어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복, 뒤위풀, 뒤위풀, 뒤위풀 반바지, 두앙쿠, 두안쿠, 두안쿠, 두안쿠 쿠즈가 바지거든요 그런데 짧은 바지니까 두안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마 입고 싶어요 오늘은 체육복 입고 싶어요 오늘은 체육복 입고 싶어요 오늘은 반바지 입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날씨 추워 영작해 보세요 중국어로는요 오늘 날씨 춥다 오늘을 우리가 今天이라고 하거든요 今天 금일 그런데 어제는 뭐라고 할까요 昨天 昨天 어제란 뜻이에요 昨天 내일은 뭘까요 明天 明天 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겠죠 어제 昨天 오늘 今天 내일 明天 이렇게요 이 자켓 입어야 해 날씨가 추우니까 영작해 보세요 You should wear this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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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로는요 你应该穿节크 你应该穿节크 节크 라고 할 때 This jacket 라고 했기 때문에 昨天 节크 라고 해야 될 텐데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힘들까 봐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켓 입어야만 해 응당 뭐뭐 해야만 해 할 때 应该 应该 라는 초동사를 씁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동사 앞에 쓰여서 무슨 동작을 해야만 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你应该穿节크 节크 자켓 자켓이라는 영어를 그대로 음차한 단어예요 节크 이렇게 그래서 너 마땅히 입어야 해 자켓 你应该穿节크 你应该穿节크 자켓 자켓을 节크 라고 하고요 그리고 옷은 그냥 衣服 衣服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말은 袜子 袜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중작해 볼까요 자켓 입어야만 해 你应该穿节크 옷 입어야 돼 你应该穿衣服 양말 신어야 돼 你应该穿襪 袜子 이렇게 됩니다 이 옷 너무 여자의 옷 같아 이 옷 너무 여자애 같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This clothes is too gir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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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ish 여자애 같다 너무 여자애 같다 그렇게 말을 했네요 중작을 해보면 这件衣服 太女孩子气了 这件衣服 太女孩子气了 太怎么怎么了 라고 하면 너무 뭐뭐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워두세요 아예 太怎么怎么了 그리고 여기 여자애 같다 女孩子 라고 하면 여자아이거든요 女孩子 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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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하이 지치 라고 합니다 이 옷 입기 싫어요 영작해 보세요 I don't want to wear this clothes 중국으론요 이 옷을 입고 싶지 않아요 나 뭐뭐 하고 싶어요 할 때는 I want to wear this clothes I want to wear this clothes 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뭐 하기 싫어 그러면 I want to wear this clothes 이거보다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려면 I want to wear this clothes 몸 안 할 거야 약간의 고집과 의지가 담긴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부샹 이라고 안 하고 부야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 입기 싫어 마지막이요 다른 옷 주세요 영작해 보세요 Give me another one Give me another one, please 이를 붙여야겠죠 Give me another one, please 중국어로는요 Give me another one, please 나에게 주세요 另一件 另一件衣服 그런데 뒤에 뒤에衣服가 생겨됐습니다 給我另一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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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給谁 什么东西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랑 똑같아요 Give someone something 이것처럼 중국어로도 給谁 什么东西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給我另一件 另이라고 하면 별도의 다른 그런 뜻입니다 다른 옷 한 벌 주세요 給我另一件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군더더기 설명 없이 영어랑 중국어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어를 듣고 중국어를 들으면서 동시에 쉐도잉하는 거 잊지 마세요 뭐 입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wear? What do you want to wear? What do you want to wear? 你想要穿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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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싶은 거 골라봐 Choose what you want to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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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 이젠 니 샹촌다 봐 태어 이젠 니 샹촌다 봐 오늘 치마 입고 싶어요 I want to wear a skirt today I want to wear a skirt today I want to wear a skirt today 天气很冷 今天天气很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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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昨天 明天 이 자켓 입어야 만해 You should wear this jacket You should wear this jacket You should wear this jacket 你应该穿捷克 你应该穿捷克 你应该穿这件捷克 捷克 衣服 袜子 衣服 너무 여자애 같아요 This clothes is too girlish This clothes is too girlish This clothes is too girlish 这件衣服太女孩子气了 这件衣服太男孩子气了 这件衣服太男孩子气了 衣服 입기 싫어요 I don't want to wear this clothes I don't want to wear this I don't want to wear this clothes 我不想穿这件衣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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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옷 주세요 Give me another one, please Give me another one, please Give me another one, please 给我另一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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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到此为止吧 大家都辛苦了 到此为止吧 大家都辛苦了 到此为止吧 大家都辛苦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